까르벤 드 토마조에 의해 194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오토키트리 하우스 까르벤 까르벤 아이오에는 까르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 클래식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높은 완성도로 선보입니다. 고유의 디자인 오직 핸드메이드로 제작되는 높은 품질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멋쟁이들은 가느다란 메탈 말고 선이 굵은 불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정님은 서울대 출신으로 음악 역시 천재성이 돋보이는 싱어송라이터로 평소에 지적인 이미지라 안경이 워낙 잘 어울리는데요. 이정님이 애정하는 까르벤 마르코 제품은 고급스러운 생질을 활용한 풀프레임 아세테트 소재로 디자인은 상단 부분을 아래로 누른 듯한 직선이 가미된 판토형 쉐입에 쉐련된 광택감이 돋보이는 뿔테라입니다. 특히 착용한 03컬러는 투명의 은은한 그레이 컬러가 되어진 생질으로 아세테트 안쪽 심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클래시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음각 부분이네요. 히올 모양의 브릿지 하단부터 둥글린 듯 보이는 두툼한 임선이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안쪽 코배드는 두툼하고 높은 편이라 흘러내림이 덜하고 얼굴에 착 안기는 착용감을 줍니다. 가로폭 142mm, 렌즈 최장 51mm로 노멀한 두상이 착용해도 약간은 널널한 느낌이 드는 라인이 있네요. 무게는 27g으로 사이즈가 있는 아세테트 계열의 뿔테치고는 가볍습니다. 뿔테의 장점은 고도수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얼굴에 선이 약하신 분들은 포인트를 줘서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뿔테의 오리지널을 느낄 수 있는 블랙 컬러가 다소 또렷해 보여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03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리며 빈티지한 호박 컬러는 사계줄용이지만 특히 봄과을에 이쁘며 피부가 밝은 분들은 더 땡큐한 타입이에요. ребrak까지 가보셔서 동시에 보러가 봄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